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긴 문장 공포증,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1등급만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2, 3, 4등급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해수기 붕 뜨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찍은 케이스, 비슷한 내용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해석력이 답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해석력이다. 거기 살짝 언급은 해드렸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긴 문장 공포증을 해결하는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질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대충 감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영어 점수 좋게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아시죠?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막연하게 수능 때쯤 되면 내가 해석력이 좋아지겠지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는 무조건 배우는 건 맞습니다. 꼭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해석하는 제대로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맞고요. 그거를 체화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체화하는 것까지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저 캐스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그 전년도까지 한번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세 줄 이상의 문장이 나오면 이제 길고 복잡할 때 많은 학생들이 단어만 경험하고 뜻이 파악이 안 될 텐데 올 수능이 좀 쉽게 나온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40개 문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장 짧은 거 세 줄에서 가장 긴 문장은 참고로 2021 수능에서는 다섯 줄짜리 문장이 제일 길었어요. 그래서 세 줄 이상 문장이 나온 게 40개였는데요. 그 전년도 2020 수능 같은 경우에는 총 57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 수능이 코로나의 여파로 되게 쉽게 나온 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믿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2022 수능에 이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쉽게 나왔을 때도 40개 이상의 문장은 최소 세 줄 이상이구나. 참고로 2020 수능에서 제일 긴 문장은 여덟 줄이었어요. 여덟 줄 만에 마침표가 나오거든요. 어마무자기 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물론 이거는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만학생들이 애재 해석도 잘 모르고 후치 휴식 65번 나왔고 이번 수능에 병렬구조 139번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요약함 읽기입니다. 세 줄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요. 읽기 전에는 긴지 안 긴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한참 읽다가 보면 세 줄이 넘어갈 때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 단어만 기억난다.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럼 다시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 줄 이상의 문장을 한 번만에 해석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만에 이해했으면 되게 잘 이해한 거고요. 그런데 세 번, 네 번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을 읽게 되면 수능 우리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 안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요약함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거예요. 원래 수식어구는 없어도 되는 거였고요. 수식어구를 빼면서 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원래 없어도 되는 걸 빼면서 읽어야 전체 스토리가 잡힙니다. 이거는 앞에 했던 캐스트에서 같은 말을 했고요. 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육하 원칙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수식어구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럼 전체 스토리가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실전적으로 2021 수능에 나왔던 문장 중에 자 다섯 줄짜리 문장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단어는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읽어도요. 아마 한 번 읽을 때 붕 뜰 거예요. 일단 1번 한 번 읽어보세요. 됐죠? 자 지금 제가 뭐가 됐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거의 많은 학생들이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나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런 문장을 한 번에 읽는 학생은 없어요. 이제 두 번만에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빼야 돼요. 수식어구를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빼면서 요약을 해야지 전체가 잡히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수식어구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첫 문장 볼게요. 최근 최신 발달 신경과학 연구는 일단 여기서 붕 뜨는 거야. 주어부터. 근데 여러분들 최신 신경, 최신 발달 신경과학은 리서치를 꾸미는 말에 불과합니다. 연구는 뭐뭐 했다? 물론 어법적인 동사는 해제지만 해석적 동사는 시온이에요.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해요. 됐, 끊고요. 뭐를 보여줬느냐. 뭐는 주어. 뇌는. 참고로 저는 비동사는 요약 안 합니다. 비동사 될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를 요약해 볼게요. 뇌는 훨씬 더 훨씬 더가 꾸며주는 말에 불과해요. 뇌는 순응한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뭐 순응한다는 의미가 뭔데 믿으세요.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뭐를 통해. 자, 이제 수식어구는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석하고 머리를 지워야 돼요. 삶을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삶을 통해 보다 자, 보다 이전에 추정되었던 것보다 지금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수식어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뇌라는 게 순응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미안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그래서 즉 몸은 주어 뇌는 발전되는 겁니다. 자, 인 리스펀스가 반응하여죠. 근데 인 리스펀스가 통째로 전치사인 건 맞단 말이에요. 수식어구는 맞는데 수식어구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까지 빼면 글 전개가 안 돼요. 자, 반응하여. 다시 뇌는 발전합니다. 반응해서 언제 반응해서 언제 반응해서 이거 몸할 때 정도의 뜻이에요. 그건 반응하여. 자, 이제 병렬구조가 나오는데요. 첫째 뭐에 반응하느냐 그 자체의 과정에 반응하여 일찍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의 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어 과정에 반응하여 그 다음에 to 어디에 반응하여 그것에 그러니까 이미 디어시 원래 즉각적인 있지만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해도 가깝고 먼은 꾸며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환경에 반응하여 그리고 to 그 과거와 현재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단어 열 개짜리를요. 다섯 줄로 쓴 문장이에요. 볼게요. 수시 5배수요.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면 최신 발달 신경과학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뇌가 순응한다고 아, 무슨 말이지? 즉, 뇌는 발전하는 거라고 뭐에 반응하여? 어떤 과정에 반응을 한다던가 환경에 반응을 한다던가 상황에 반응을 하는 아, 뇌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을 하는 반응하며 발전하는 거 그걸 어려운 말로 뇌는 순응한다는 거 이런저런 거에 순응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글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채화하는 거 더 중요해요. 글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수와 중수, 고수의 차이점인데요. 하수는 그냥 읽죠. 중수가, 해석의 중수들은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읽는 게 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학생들 보여줬습니다. 대디아를 자, 전사, 명사 끊어주고 이거 중수들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길고 복잡한 문장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땐 다 수익을 빼라. 그럼 요거 자, 2021수동 35번을 볼게요. 이건 제가 개념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as 해석 되게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as는요. 품사가 해석을 정해줍니다. 제가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해설지는 언제나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으로 해석해요. 외우지 마세요.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인데 우리가 실전에 그거 적용 못합니다. 실전에선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실전에서는 따라서 아니면 처럼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우리말로 무조건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구문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구문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건 저랑 안 해도 압니다. 자, 뭘 아느냐 콤마 콤마 사이를 우리가 삽입구문이라고 하죠.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삽입구문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버리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문장의 길이 비슷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자, 이제 제가 요약하면서 읽어볼게요. 뭐뭐는? 한 팀은. 뭐했다? 말했다. 뭐를?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 또 뭐를? 뭐에 대해서? 자, 이건 안나는 전자에게 그냥 할게요. 덤스터가 대형 쓰레기 수납장인데 그냥 몰랐다고 치면 그냥 덤스터라고 그냥 영어로 읽어도 되는데 대형 쓰레기 수납장 화재에 관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 팀이 말을 했습니다.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콤마콤마 사이는 삽입구문이에요. 한 번 읽고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 무언가인 어떤 무언가? 재밌어 보이지 않는 자, 온잇 페이스가 표면적으로 해요. 표면적으로는 재밌어 보이지 않는 자, 이제 기억도 하지 마세요. 한 팀이 대형 쓰레기 수납장 화재에 대해서 반복적 말을 했대요. 접사? 하지만 주어 반응 아직 주어 직원들의 반응은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마자 모티베이티드가 만약에 동사였으면요. 동기를 부여했다면 뒤에 목적어의 명사 나옵니다. 뒤에 목적어 없죠. 이거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이에요. 근데 동기가 부여된 자, 뭐를? 보존고자 안전을 물론 해석하면 유리한 건 맞는데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읽고는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동사 목적어 웃음을 촉발했습니다. 접사 아, 참 모르고 실전에선 애조조동사 나오면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고 따라서를 먼저 해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훨씬 많이 나오니까 자, 모함에 따라 그 이야기가 자, 해석동사는 쉬어야 됩니다. 공유됨에 따라 자, 여러 번 여러 파티 당사자 몰랐다고 쳐도 당사자에 의해서 직장에서 수식억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면 두 번째 읽을 땐 전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한 팀이 반복적인 이야기 자, 그럼 몰았다고 쳐. 화제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웃음을 촉발했지요. 자, 그 이야기가 공유됨에 따라서 빵빵 터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글이 이해되는 거예요. 길고 복지판 문장은 요약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읽을 때 단어만 기억나고요. 무슨 말인지 머리에서 단어만 맴도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등급대는 사실 2, 3, 4, 다 등급 그러니까 2, 3, 4 모든 등급이에요. 2, 3, 4 모든 등급 이게 해결되는 순간에 영어 글 읽혀지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뭐를 공부할까?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최소 3개년입니다. 물론 5개년 하면 더 좋죠. 아, 10개년 더 좋죠. 근데 3개년만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3월 되면 EBS 교재가 나오고요. EBS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EBS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개년 공부하고 싶어도요. 시간이 안 나옵니다. 방학 동안에 최소 3개년의 6, 9 수능에 나오는 세 줄 이상의 문장을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를 하시면 단언컨대 3월 학평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달 동안에 내가 정말로 세 줄 이상 들고 복잡한 문장 씹어먹는 공부를 한다. 제대로 요약하기까지 하고 글을 이해한다. 분명 좋아집니다. 저희가 저희 팀이 한번 개수를 해봤어요. 3개년 6, 9 수능에 세 줄 이상 전체 문장은 약 450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물론 단어수고 외우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요약하며 읽어라. 그래야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긴 문장 공포증 누구나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Q&A에 들어오셔서 자기 상황, 등급 같은 걸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24시간 이내에 학생한테 맞게끔 좋은 공부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간혹 이 수강하시면 좋아요를 말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니까 Q&A 들어와서 자기 상황 말씀하시고 도움받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겨울 방학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